2윌이 빠릅니다. 자 뮬리치 키보드가 올라간다. 뮬리치! 뮬리치! 슛! 골! 세 경기 완벽한 골이에요! 뮬리치 괴물이네요. 부시 중앙선에 뮬리치가 이 꼬여 부시. 윗 들어갑니다. 부시 왼발! 골! 자 이번엔 또 수비 시술을 놓치지 않고 부시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인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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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칸데르포 왼발! 골! 이스칸데르포의 코너킹! 이번에는 돌아서면서 슛! 막아내고 있는 리차드!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빠져나왔어! 리차드가 깔끔하게 수비를 해냈습니다. 리치 승리!! 리치!!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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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경기에 펼쳐질지요? 피스를 위해서 전반전의 시작이 됐습니다! 윤비에까랑 담아서 오전합니다 이타작! 파울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파울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만 더 도움을 이루었으면 대단합니다. 참 놀라운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뮬리즈. 지금 한 25m 30m 지점에 가까운 지점인데 관승 컨트롤 한 번 이후에 골문이 확인되자마자 공격을 전암패스 이후에 윈팩트로 약속. 다시 돌아섰습니다. 안진범. 일단 한 번 접어놓고 뒤로 패스 각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중앙으로 줍니다. 아 그쪽입니다. 이스칸드로프 한 번 접어놓고. 이스칸드로프 골! 이스칸드로프 동점골! 순식간에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이스칸드로프입니다. 1대1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시작된 공격이 안진범에서 미드필드 미드필드 미드필드를 거쳐서 이스칸드로프가 한 명을 잘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소수들도 조금 더 분위기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뮬리츠! 자 뮬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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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뮬리츠가 거리가 멀었는데 왼쪽에 부시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미드필드에서 볼을 딱 차단하자마자 뭐 이런 느낌도 주고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성남소수들이 어떻게 빠르게 이제 동점을 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양쪽 측면에 중앙으로 춥니다. 뮬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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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성남입니다. 이번에는 이태희 선수입니다. 2대2 동점! 이태희! 뮬리츠! 뮬리츠! 뮬리츠의 개인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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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 만한 거기는 듀렛 볼키퍼! 외국인 선수들의 합작품이 하나를 알 뻔했습니다. 지금 울산의 중앙공간에... 득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득점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겠다. 거기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 김남희 감독입니다. 네, 갈구심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았어요. 포시! 손터치 일단 잡아놨습니다. 등지고 돌아와서지 않고 이스칸데르 복잡아. 뮬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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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뮬리츠의 슈팅! 역전 고백해! 아직도 지금 하는 뮬리츠! 와아악! 두 팀 모두의 중요한 경기인데 별승을 끌어냈습니다. 포시가 잡고 갑니다. 중앙쪽 앞에는 뮬리츠! 오른쪽에 안진범! 다시! 뮬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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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으로 마무리 끝까지! 하고 있는 뮬리츠입니다. 뮬리츠가 피지컬로 김태안을 달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해냅! 옥사이드가 그다음에 선원이 됩니다. 네, 중화로 뮬리츠! 뮬리츠 다시! 뮬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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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뮬리츠가 중앙쪽으로 부시! 자, 살아있어요 부시! 자, 부시! 어느발 슈팅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힘있게 달렸던 뮬리츠 여기서 부시가 터친 경기가 없다는 거 예, 이천경 예, 이천경 자, 이천경 자, 이천경 자, 이천경 힌 터져요! 힌 터져요! 따라와서 일단 밀어내고 있는 리차트! 네, 리차트 선수가 볼이 투입되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예,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잘 밀어졌는데요. 슈팅을 매우 많이 덜어질 수가 있는데 자, 오우! 박코 맞았어요, 박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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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순간 더 드릴 최제모 최제모 실이 뭐 이스칸데로푸도 밑에 대해서 아, 잘 들어왔어요 이스칸데로푸 패스가 들어옵니다. 다시 이스칸데로푸 연결 돌아갑니다. 부시! 부시! 부시 망하냅니다 망하냅니다 뒤는 공기 바위가 막히는 부시! 부시! 패스가 돌려주질 못합니다. 아, 밀어치가 열렸어요, 밀어치! 밀어치가 갑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올라옵니다. 밀어치! 자, 밀어치! 자, 밀어치! 이스칸데로푸! 아, 이스칸데로푸! 아, 이스칸데로푸! 오우! 강력한 왼발 슈팅 이스칸데로푸! 하지만 벗어냅니다! 네, 본인의 장점인 왼발 슈팅에 딱 걸렸는데 네! 아, 이 회심의 슈팅이 없지!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국산현대와 상남FC 2대2 우승구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네, 전반전에 힌터즈의 선지 골, 이스칸데로푸의 동점 골 그 이후에 기... 2대2 우승구 승점 1점 3점